마지막 무대, 러빌리즈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 그러세요, 아주. 안 나와. 얼굴 안 되겠네? 아... 동일씨가 4절부터 나왔어. 와, 진짜. 아, 드래그가 편지네. 아, 여러분을 너무 오래 듣고 싶은 마음에 와~~~~~ 이번 이벤트예요. 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워~~~~~ 환대원 화이팅! 1, 2, 2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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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환대원 기다려주세요. 앞에서 손 손 대시면 안 된다고. 러블리즈 무대 곧 시작합니다. 아... 오 Axe. 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5 씨 쟤 비하니! 잠실다는 건 아냐 나는 있지 솔직해 좀 시간이란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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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되기 않아 너무 걱정돼 오늘 세상이 맘 어찌 없던 미션! 미션! 지금 널 나를 보내면 미션! 오늘 1분이 온 시간일까? 미션! 있을까? 아플까? 온도한 기분이야 네가 좋아한 나날 어떻게 지으셨을까? 날을 기다릴 두 사람 인간이 눈에 두 눈은 변일까? 또 말을 맞춰보느라 진정 저번 도둑이 될 것 같아 진정한 기분은 이 어색함이 나쁘다는 건 아냐 유리아!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 사랑스러운 눈빛 널 보던 내 모습 아냐 내 세상 신경을 듣고 너랑 나의 거리를 잊어봐 이 속도 난 이 안경없어 그 딸일지 몰라 이 속도 난 이 속도 난 ㅎ 지금 널 나랑 모든 게 있을까? 너의 1분이 2시간이 있을까? 가짐 내가 오늘가 아닐까? 몽롱한 기분이야 이건 좋아한 나날 어떻게 지으셨을까? 2. 2. 3. 3. 4. 5. 7. 7. 7. 8. 8. 8. 9. 9. 10. 10. 11. 11. 11. 12. 1, 2, 3, 4 이렇게 나타까운 게 거짓말과 너의 심장이 왜 울리는 게 거짓말과 너니까 아직도 몸무게 기반인걸 네가 사랑하면 날 함께 짓겠어 너랑 너랑 불핀 안에 두 사람 빛나 빛나에 두 눈은 너의 짠 벗gom 벗gom 벗을 날 맞춰보는 날 빛이 사귀봐 빛이 빛만 남아줘 봐